이거는 제가 울령알바짬으로 장담하는데 얘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베스트탭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만한 가격대에 이런 제품 없어요 지금 이 두 사진이 같은 쿠션으로 피부화장을 해준건데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꼴랄라입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에서 1년 반 동안 약 1,100만 원 정도를 쓰고 이렇게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이번 올리브영 컨텐츠는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좋은 제품들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동안 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올리브영 추천템이 진짜 많이 나와서 또 올리브영 추천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진짜 정말 달라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올리브영에 들어오기만을 계속 기다렸던 올리브영 신상토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제가 올리브영 타사 제품 추천템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넘버즈인 3번 토너 이 토너를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으로 절대 데이트가 불가능한 템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게 진짜 올리브영에 안 들어와서 언제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드디어 넘버즈인 토너가 올리브영에 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올리브영의 입점 조건이 진짜 까다로워요 올리브영 MD 분들이 유명한 제품들 중에서도 잘 팔릴 것 같고 반응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제품들만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신규 브랜드한테는 조건이 더 더 더 까다로워서 보통 입점을 해도 제품 중에서 딱 대표 한 가지 제품만 입점을 하거나 매장도 한 100개 정도씩만 간보면서 입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넘버즈인은 한 가지 제품도 아니고 무려 세 종이 전국 매장에 깔렸다고 합니다 올리브영 MD 분들도 촉이 온 거죠 대방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촉이 온 거 아닐까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저를 보시면 알아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품을 잘못 추천하면 약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끔 컴플레인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제품이나 소개해드리지 않고 언제나 제가 사용해보고 정말 좋았던 제품들 많은 분들한테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꿀랄라의 이름을 걸고 아니 올리브영 알바색의 이름을 걸고 찐으로 좋아서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넘버즈인의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로 22,000원에서 15,4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올리브영에 들어와 있는 웬만한 토너들은 거의 다 써봤거든요 보통 올리브영에 들어와 있는 토너들이 대용량, 흰색, 맑은 토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올리브영에 지금까지 있었던 토너들이랑은 정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3종의 토너들이 다 효과가 다양한데 이 3번 토너는 진짜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울령 알바 2년 차로써 이런 토너는 정말 처음입니다 요새 날씨가 풀리면서 확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매장에 와서 오돌토돌 요철이 올라온다 요철들 이거 잡아줄 수 있는 제품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그때마다 제 인생템인 이 넘버즈인 3번 토너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올리브영에는 이 제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올리브영 제품으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근데 저 이제 누가 물어보면 아니요 요거 넘버즈인 바로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그냥 오돌토돌한 요런 요철 피부결 이거 딱 말하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거 넘버즈인 토너를 추천해드릴 겁니다 진짜 제가 써봤던 그 어떤 제품들보다 가장 결 개선에 효과적이었어요 보들보들한 결광 피부를 가장 빠르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 물토너랑 다르게 에센스 제형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요거 바르고 밤 자고 일어나 보면 피부가 매끈매끈 진짜 애기 궁뎅이처럼 매끈매끈 피부결이 바로 달라져요 토너 중에 막 이름은 에센스 토너라고 적혀져 있는데 막상 발라보면 그냥 물토너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쫀득쫀득 하신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날씨에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웬만한 피부 분들은 정말 앰플 필요 없이 그냥 요거 바르고 크림 하나 바르면 끝일 거예요 이렇게 보들보들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발효 성분들 때문인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이 비다 발효 추출물 낙토코크스, 녹토 추출물, 발효 여가물 낙토 바실러스 쌀 발효물, 클로렐라 발효물 여러분 이렇게 발효 성분이 5가지도 아니고 50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발효 토너 중에서 이렇게 발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보통 이렇게 발효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려면 진짜 한 10만원, 20만원 하는 그런 화장품들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한 가격대에 이런 제품 없어요 진짜 가성비 핵핵한 주템 이거는 제가 울령 알바 짬으로 장담하는데 얘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베스트탭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효과가 진짜 바로 직방으로 올라옵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는 가서 사세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그냥 한 번 꼭 써보세요 저 믿고 한 번 속는 셈 치고 정말 한 번 딱 써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입점 기념으로 할인 중인데 제가 하도 영업하고 다녔고 유튜브에서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품절될 것 같아요 이왕 사는 거 할인받아서 사면 좋으니까 올리브영에서 한 번 테스트 해보시고 어?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이럴 때 구매 한 번 해보세요 제품은 짠! 넘버즈인 2번 메이크업 찰떡 토너로 22,000원에서 15,4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겟레디임미에서도 앞으로도 주구창창 보여드릴 아주아주 애용하고 있는 토너예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쿠션 하실 때 이거는 쿠션이랑 세트다 진짜 베이스 피부 먹는 정도가 엄청 달라요 저 오늘 피부화장 엄청 잘 먹지 않았어요? 피부가 완전 반짝반짝 장난 아니죠? 피부 완전 잘 먹었죠? 다 이 제품 덕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세럼이나 크림 안 바르고 이 토너만을 바르고 화장을 한 번 해줬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크림 하나도 안 바르고 진짜 이거 바르고 쿠션 바로 발랐는데 지금 이 두 사진이 이 같은 쿠션으로 피부화장을 해준건데 믿겨지시나요? 진짜 왼쪽은 들뜨고 오른쪽은 거의 베이스가 내 피부인 것만이 엄청 잘 먹었죠? 오늘만 봐도 진짜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하고 완전 말랑말랑 무치무치 찰떡같이 잘 먹었잖아요 진짜 이름 너무 잘 지었어 이름 그대로 어떤 메이크업이든 찰떡찰떡 잘 붓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저 요새 피부 정말 화장 엄청 잘 먹어야 한다 중요한 날이다 하는 날이면 무조건 이 토너만을 사용해줍니다 세럼 크림 안 발라도 두고 하나만 발라도 건조한 느낌 진짜 하나도 못 느꼈었어요 이 토너에는 정제수 대신에 온천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 같은 토너인데 피부에 바르면 약간 쫀쫀한 느낌으로 다 흡수가 되거든요? 여기 설명 보면 단 한 번 사용으로 칠 스킨 한 듯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 이 말이 정말 딱 맞아요 이거 한 번만 발라줘도 진짜 일곱 번 스킨을 바른 것처럼 완전 촉촉함이 피부 속에 탱글탱글 바로 올라와요 이거 바르면 메이크업 들 때 없이 바로 착붙으로 탁탁 달라붙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가 각질 토너 요건데요 멤버즈인 1번 잘가 각질 토너로 22,000원에서 15,4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질 제거 제품 뭐 쓰세요? 올리브영에 각질 제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스크럽 알게닛 도마주 필링 스킨패드 심지어 마스크팩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들에 승인적인 단점이 있어요 엄청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그 제품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이제 매장에서 응대를 하다보면 각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민감한 피부들을 쓸 수 있는 진짜 순한 각질 제거 제품 어떤 게 있어요? 라고 정말 항상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한테 순한 도마주 필링이나 아니면 각질 패드 같은 걸 추천을 해드려도 진짜 신은 거 없어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한테 바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토너 타입이기 때문에 마찰을 강하거나 자극을 주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질 제거 제품들보다 완전 저자국이에요 이런 화장솜에다가 스킨을 가득 묻혀서 이거를 둥글리듯이 닦아줘도 되고 난 이것마저도 각질 제거하는데 자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손으로 찹찹찹찹 호수시켜줘도 돼요 이렇게 민감한 피부도 순하게 각질 제거할 수 있는 저자국 각질 제거 제품이라서 저 같은 피부들은 데일리로 사용하시면 돼요 각질 부삭하게 올라오고 코에 화이트웨이드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나이트 케어 해주면 다음날 일어나고 보면 피부가 반짝반짝 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즘 피지나 각질 이런 고민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토너 한 병 다 쓰실 때쯤에 진짜 피부가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하시는 거 느끼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수자 토너 3종은 올리브영에 입장한 기념으로 올리브영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서 무려 1만원대 할인될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온라인몰에서는 2개 이상 구매했을 때 미니어처 키트를 준다고 해요 저도 이거 미니어처 키트 받아서 사용해봤는데 이건 토너뿐만 아니라 세럼도 진짜 완전 맛집이구나 했거든요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서 테스트 해본 다음에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이런 미니어처 키트도 주니까 온라인몰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여러분 꼭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정말 솔직한 정보들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넘보진처럼 제가 정말 엄청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좋아하는 제품들만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자주 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더 좋아하고 인증된 제품들로만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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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